빛날 초대석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국도 지금 어지러운데 이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국정교과서가 공개가 되면서 정말 더 시끄러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를 광주에 있는 이 교사 관계자들께서 한번 쭉 불러보셨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계자분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국제고 교사이시고요. 빅골 역사교사 모임 회장이신 노성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28일이었죠.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를 했는데 읽어보셨나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교과서가 현장 검토본이에요. 고등학교 한국사람. 네 우리 빅골 역사교사 모임 회원들하고 이틀에 걸쳐서 읽어봤는데. 조금만 더 들고 계시겠어요? 네 문제점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죠. 네 이번에 정부가 이제 뭐 사실에 입각해서 균형이 있겠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에게 역사에 대한 교육을 더 정확하게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했다곤 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들여다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역사는 뭐 사실도 중요하지만 또 해석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까운 역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근대 근현대로 나누는 기점이 개항인데 1876년이잖아요. 그래서 개항 이전은 뭐 5천만 년 정도 되는 역사고 개항 이후는 130년도 안 되지만 그러나 130년 이후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예요. 그래서 1, 2, 3 대단원이 정근대고요. 4, 5, 6번이 근현대 교과서인데 정근대가 4.5대 근현대가 5.5. 이 비율로 현대사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국정교과서인데 1, 2, 3, 4번이 정근대입니다. 그리고 5, 6, 7이 근현대인데 5.3 대 4.7 그러니까 근현대가 더 적어지고요. 정근대가 많아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근현대에 줄어들고 정근대가 많아진 건데요. 근현대의 핵심 내용인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든가 독립운동사가 축소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 국정으로 만든 의도도 소수량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 보여요. 현재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정 교과서하고 검정 교과서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과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정, 검인정, 자유발행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유발행제는 말 그대로 저자가 마음대로 학습요소를 추출해서 발행하는 것이고 그걸 학교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국정과 검인정은 국가에서 교육과정 그러니까 학습요소라든가 편찬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국정은 저작권을 국가가 갖는 거고 검인정은 저자나 출판사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문제 삼는 것은 정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역사를 애국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역사관을 주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국정교과서를 실시한 나라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몽골, 필리핀 전부 후진국이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에 맞지 않는 제도죠. 우리도 검인정 제도를 거쳐서 자유발행제로 가야 되는데 국정제로 갔다는 것은 아주 후퇴한 교과서 발행 제도다. 조금 전에 보니까 검정교과서에서의 단순 페이지수로 봤을 때 검정교과서의 페이지수보다 국정교과서의 박정희에 대한 페이지수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까요? 현대사 소술의 가장 큰 문제가 이승만, 박정희 독재 미화, 그리고 건국절 사관 주입 이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박정희 미화는 도를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이름이 23번 등장하는데 아마도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횟수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16 군사 구태타당이 입었었던 군복 입은 박정희. 아마 교과서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사라지고 양복을 입고 산업편장의 박정희 사진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과거 사진은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에 관한 페이지가 무려 9쪽에 관해서 소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월 항쟁 이후 5개 정권이 박근혜 정권 말고 지나왔습니다마는 불과 4쪽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것도 들어갔죠?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는 것도 새롭게 들어간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유신체제가 왜 일어난가? 유신체제를 선포한 배경이 그거잖아요. 독재, 장기 집권하기 위한 거 다 아는 건데 마치 국제적인 위기, 사회 불안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지금 소수라고 있다는 것도 외국 소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새마을운동이 25줄이나 소수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조선의용대나 의용군 같은 독립운동사가 합해서 12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얼마만큼 독립운동사를 폄훼하고 축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유신체제의 등장과 중화학공업의 육성. 제가 30년 이상 역사교사로 살아오지만 이런 제목 처음 봐요. 그냥 유신체제하든지 유신체제와 부망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제목은 유신체제 때문에 중화학공업이 육성된 것처럼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이 옛날, 전번에는 최순실 교과서다 이렇게 비아냥도 받았지만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효도교과서다. 이런 비아냥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가정사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역사를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지필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 교과서의 어느 정도 수준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필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들이 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깜깜이 복면 지필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지필자를 발표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했는데 근현대사 부분에는 역사학자가 한상도 교수 한 분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현대사의 경우는 아예 여섯 분인데 없네요. 일곱 분이죠. 없죠. 그래서 현대사 지필 중에 역사를 전공한 교수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 깜깜이로 했는지 복면 지필을 했는지 그리고 오픈할 수 없었는 속사정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화 결정 당시에 정부는 편찬 기준안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편찬 기준도 공개를 뒤늦게 했고요. 편찬 기준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졌는지도 저희는 궁금해요. 많은 편찬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역대 정권의 공과가를 균형있게 소설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결국 그게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 인권유린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인 것 같습니다. 실제 지필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신 독재 체제 등은 아까 나왔잖아요. 안보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실시한 것으로 엉정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반면에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경제발전은 구쪽에 거쳐서 소술됐다는 말씀을 이미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 이 배경이 뭐냐면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가 자편향돼서 사회 갈등이 고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정교과서가 오히려 지필진의 성향이라든가 실제 소수를 분석해보면 훨씬 편향적인 소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과서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민주인권 평화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도 소술되지 않고 다 누락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6.25 독란 때 양민학살, 베트남 전쟁에서 양민학살, 최근에 4.3항쟁 당시의 양민학살은 하나도 소술되지 않고 누락돼 있는 겁니다. 당시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좀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량교과서라고 맞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 학생들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욱 드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과서인데 이제 우리도 지역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역사에 좀 이런 게 잘못됐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5.18 민주화운동의 발발, 전개 과정의 인과관계가 조금 잘못되어 있고요. 강주학생 하일운동의 경우는 어류도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의향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최대 의병항쟁지가 우리 지역인데 엄청나게 축소, 누락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역사가 유독 많이 축소되고 애국되고 누락된 것 같아요. 하나씩 지금 짚어봐 가볼까요? 5.18에 관련된 전후 과정이 뒤집혔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소술돼 있습니다. 지금 안 뜨나요? 신군부의 비상계엄 학대 도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5월 18일 강주에서 전남대생들의 주대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 이거잖아요. 개흥군들의 무자비한 폭력 이거에 맞서서 시민,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그런데 이게 인과관계가 틀려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민군들, 또 전두환 노태우가 5.18 관련해서 사법 처리 받았다고 하는 사실 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는 사실 자체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들이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이 사진은 지금 광주의 사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던 페이지에 지금 도청 앞 시위, 우리가 자주 봤던 사진이 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지금 서울역 시위 모습이 이렇게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상 서울역 시위도 관계는 있습니다만 적정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진 두 장이 실려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개흥군들이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하는 권봉으로 내리치는 이런 사진이 지금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오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오류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인데요.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항일운동이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 해외까지 확대되잖아요. 그 확대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복수의 중앙본부라고 하는 학생 비밀결사 조직이에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지금 성진회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성진회는 1926년 11월 3일 결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3월에 해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성진회를 계승한 복수의 중앙본부가 29년 6월에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중앙본부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참여 학생 수가 194개로 나와 있는데 320개로 해야 됩니다. 최근 연구 성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 성과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고의 지금 기념탑 있잖아요. 공식 명칭이 강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에요. 그런데 교과서에 강주학생 항일운동 기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류입니다. 참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짚어봐야 될 분들을 예를 들어서 뭉뚱그려서 넘어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병 관련해서도 혹시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병은 강주가 의로움의 고장, 민주의 고장이라고 할 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1909년에 보면 전체 의병 참여 전투 횟수의 47%, 참여 의병 수의 60%가 우리 고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보는 것처럼 골고루 나왔네요. 골고루 보포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최대 의병 항쟁이었다는 소술 자체가 교과서 본문에서 사라지고 없고 교과서, 지금 지도 보고 있는데요. 지도에는 우리 고장의 기우만, 안규홍 등 두 분의 의병장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거 하나 잡아주실래요? 이거 보면 거민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우만, 기사면, 신나밀, 안규홍, 전해상 등 다섯 분의 의병장이 소개가 되어 있고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우리 강주 전남은 온통 빨갛게 칠해 있어서 기타 본기지 아닌 곳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본기지였던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과서에 정한직 정룡기부자의 의병장이 처음으로 소술됐는데요. 이분은 저 처음 듣는 분이시고 알고 찾아보니까 경상도 분이세요. 1910년 5월 30일, 8월 1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교수형에 처했던 강주 출신 양진여 양상기 의병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는 안 나오잖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강주 전남이 최대 의병 항쟁기인데 마치 경상도가 최대 의병 항쟁기처럼 그려진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소술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에 지금 남한, 우리 전라도 지역의 의병이 워낙 세다 보니까 우리 의병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일제가 조선을 삼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천 명이나 되는 정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게 되는 게 남한 폭도 대 터벌 작전이에요. 이때 체포된 전 호남의 의병장들이에요. 이게 하나 잡아주세요. 그런데 이 교과서에 어디나 실려 있거든요. 이거 빠져 있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의병장들이십니다. 네. 전북 교수형에 처해졌고요. 사살됐던 분이시죠. 그렇군요. 이제 만약에 정부가 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게 되면 어떻게 일선 교사들이라든가 교육 현장에서는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건지. 뭐 그런 사태가 오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는 1학년에 배워야 될 한국사 역사 과목을 2, 3학년에 배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역사 강주는 역사 교사들이 이미 성명서를 통해서 국정교과서 불복정, 불챗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학생, 학부모도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막아낼 수 있어 보이는데 도도한 국민의 요구를 결국은 이겨낼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교과서 없이 또 수업하는 상황도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또 그 국정교과서 채택을 거부를 하고 보조교재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보조교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보조교재는 주교재를 이제 보완하는 교재의 의미인데요. 국정교과서에 맞서서 강주, 전북, 세종시, 강원도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가 재미있는 것은 교과서의 밑바닥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를 깔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인권 평화, 여성, 나눔과 배려 그게 이제 하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통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통사 위주로 소술됐잖아요. 그 틀을 안전히 깨서 주제별로 소술됩니다. 그래서 주제 80개가 선정돼 있고요.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1, 2쪽 소술돼 있는데 하나의 독립 주제로 4쪽이 이렇게 소술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중앙사 위주로 소술됐던 걸 한 20% 정도 우리 지역사를 소술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말 최대 의병항쟁지 어등산, 금남로에서 꼽힌 민주주의 이런 게 교과서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 아이들은 배운다는 것이죠. 내년에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 학생들이 나라에서 강행한 국정교과서를 배우게 될 텐데 만약에 보조교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검인정 교과서가 209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만든 책이고 그리고 지금 나온 국정교과서는 2015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 두 개를 함께 외운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문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해야 될지 정부 수립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시험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만 보조교제는 말씀 그대로 본교제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강주에서는 보조교제도 있고 또 교사들이 만든 보조교제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아이들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사는 다양성이 생명이잖아요. 국정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역사관만을 주입하고 강요한다면 우리 역사에서 나치 시대 독일이라든가 궁극주의 시대 일제 우리 유신체제와의 대한민국도 국정체제였는데요. 이 체제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야기했고 인류사에 피해를 끼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역사적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역사 교과서를 교묘하게 바꾼다고 해서 혼이 올바른 인간이 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 교사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자체 역량이 충분한지 그래서 이런 역사 교사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역사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 교육은 내가 속한 집단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민주인권,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갖게끔 해주는 건데요. 이런 가치에 충실한 교육이어야 되고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에 가장 큰 몫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어른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교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아이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역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노성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